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원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조선을 침략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당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제외하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당시 일본의 천왕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두쿠가와 이에아스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아스는 이득을 봤음에도 처음에 이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부하였던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도 나중에 임진왜란 때 선봉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전쟁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조선에 이런 전쟁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조선을 침략을 했을까 물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샌코코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고 국내 전치를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대하고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침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틀린 얘기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니까 확실한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근데 아마 영토 확대가 목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선 샌코코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다이묘들을 대거 임진왜란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자기가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여조차 하지 않아요. 후방 지원은 했을지 몰라도 군대 한 명 보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를 했을 때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의 생산량, 사회 생산량 순위인데 일본은 이걸로 이제 경제력을 가늠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만 봐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런 뭐랄까 명령을 받는 다이묘들인데 이거를 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거의 세력이 비슷한 다이묘들은 잘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계가 좋은 다이묘들이 많이 갔었단 말이지. 그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영토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명나라 땅을 정복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지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라이벌들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땅만 많이 가지면. 명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명나라 정복이 어렵다. 그럼 조선 정도만 차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 땅만 차지해도 조선의 한 반만 차지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지기 때문에 역시 해외의 새로운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영주들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생각이고 위에 나와 있는 군사력을 소모진시키기 위해서 영토 확대, 무역 확대 이건 역시 모두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상황이었고 조선은 어떤 상황이냐. 조선은 국방력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서류상 병력 동원령은 조선도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35만으로 추측이 되지만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 20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준비는 잘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도요토미데요시가 전국시대를 끝내고 뭐 센코쿠시라고 그러죠.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 침략을 계획을 했었지. 그리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만의 병사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쳐들어오면 조선이 당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지. 그렇다고 조선이 아예 대비를 하나도 안 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다는 건 조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군대를 정비하고 성을 수리하고 장수를 배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는 했지만 조선이 대비하던 침입 규모 자체가 이전에 쳐들어왔던 것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가장 큰 침입이 을묘 외변이었단 말이야. 한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 을묘 외변은 5천에서 7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외군이 쳐들어왔었단 말이지. 정규군 편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 그러니까 조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원정이고 하니까 한 몇만 명 정도 쳐들어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본군의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임진왜란에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동원했는데 이 정도 병력을 규모할 조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특히나 바다 건너 외국에 원정을 보낼 정도로 군대가 이 정도로 많은 나라는 몇 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나름 대비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규모의 침입을 받게 됐고 그 결과 21만의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이야.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처음 발발했는데 5월 3일에 한성까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거지. 그래서 조선이 거의 풍전등하의 상황이었는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선이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이 이끄는 해군이 재해권을 장악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기면서 일본이 수륙병진 작전을 계획했는데 그게 좌절됐어요. 수륙병진 작전은 바다와 육지로 동시에 이동하는 것을 수륙병진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순신의 수군이 바다 쪽으로 가는 일본의 진격로를 막으면서 육지로만 진격을 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 일본군이 평양까지는 파죽지세로 진격했지만 더 이상 식량을 수송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배로 옮겨야 되는데 백기를 이순신이 막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은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평양성이 한계란 말이야. 평양성 위로 올라가면 먹을 걸 보급을 못 받는단 말이야. 심지어 평양성에서도 제대로 보급을 못 받아요. 그럼 육지로 옮기면 되잖아요. 당시에 육지로 식량을 옮기는 것은 효율이 거의 수십 배 이하로 수십 분의 일의 효율밖에 되지 않아서 육지로만 수송을 옮기는 것은 그것도 육지로만 거의 평양까지는 킬로미터로만 따져도 700km인데 그 정도 거리를 육지로만 수송을 하면 대규모 부대는 거의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자기네 나라 땅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의병이 나타나서 활약을 하면서 육지로 가는 일본군의 병참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일본군은 보급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지. 그래서 일본이 지금 진격은 많이 했지만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의병과 수군의 활약 때문에. 그런 와중에 조선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규모를 늘리고 명나라 부대가 자기네 땅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하게 되면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와 전열을 정비한 광군이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고 외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남해안 일대에 자기네들 방식으로 성을 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성이라고 부르는데 경상도 해안가 일대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조선은 잃어버린 땅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경상도 해안 지역 일부만 제외하고는 영토를 어쨌든 되찾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지역에는 일본식 성인 외성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당시 임진왜라는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고 일본식으로 성을 쌓아 놓은 거지.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본군의 승산이 별로 크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니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7년인데 그중 한 3, 4년은 휴전회담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전회담이 결렬되는데 왜 결렬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요약하면 조선 팔도 중 절반을 내놓고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볼모로 보내고 조선이 일본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처음에 침입했을 때는 굉장히 밀리기는 했지만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해안 지역으로 밀어낸 상황에서 갑자기 땅을 절반을 달라고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침입당한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겠지. 그래서 3년간 어떻게든 강화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이토미디어시가 이렇게 땅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이토미디어시가 임진왜란을 익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뒷받침해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강화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한 번 군대를 몰아서 대규모로 침입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땅막 싸우다가 한 3, 4년 동안 전쟁이 소강상태에 도달했다가 다시 한 번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제나 이렇게 임진왜란 7년을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일본군이 이번에는 방향을 서울로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라도 지역을 참여 함락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격을 집중을 시키는데 육지에서는 직산전투에서 명나라 기병대와 일본군이 싸우면서 일본군의 진격이 좌절됐고 누가 이겼냐 졌냐는 확실하지 않아요.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데 중요한 건 일본은 거기서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못 올라갔다는 거지.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에서는 직산전투 바다에서는 명량 대첩이 일어나면서 이순진 장군이 또 대규모의 일본군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다로는 일본군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임진왜란 두 번째 단계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정유제란 때도 다시 한 번 진격이 좌절돼서 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남해안 지역의 외성으로 밀려났다는 거지. 그러면 전쟁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전쟁이 그만둘 수가 없어. 바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도유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이 그만두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종전이 되고 마는데 일본군에게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유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니깐 그제서야 일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도유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었다면 도울에 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철수하는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이 추격해서 노량해전까지 버려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 명나라, 일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여진족 세력까지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조선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일본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립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코무덤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죽인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가서 전가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베어간 코나 기를 묻어놓은 무덤이 바로 기무덤, 코무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건국 초기에 만들어놨던 궁궐이 완전 다 불타서 없어져서 왕실의 권위가 매우 깎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조선인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인일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런 서양에서 그려진 그림들이 이게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관인 루벤스가 그렸다고 하는데 서양에서 그려진 그림에서 동양인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노예로 많이 잡아다가 여기저기 팔아넘겼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료니까 넣은 겁니다. 국토가 많이 황폐해졌죠. 원래 전쟁 전에는 170만 결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 임진왜란 직후에 토지조사를 하니까 54만 결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자면 조선은 사람도 많이 죽고 땅도 많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 고대 국가에서 예전 전근대 국가에서 인구와 농토가 가장 중요한 경제력의 원천인데 조선은 그 두 가지가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이 원군을 파견한 명에 대한 숭배 사상이 더 크게 커집니다. 숭명 사상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망할 뻔한 나라를 명나라가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구원해준 거란 말이에요. 거의 10만 명 가까운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과 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적혀 있듯이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거야. 누구 덕분에? 명나라 덕분에. 물론 이것도 사실은 옳은 자세는 아니겠지. 명나라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죠. 의병이라든지 관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라든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명나라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의식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일본은 어떠했느냐? 일본도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요. 막대한 인력이 군사로 동원되고 세균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커집니다. 옆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괜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자기도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벌을 받았느냐?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에도막부가 성립을 해요. 그런데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쟁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지매란 이후에 세력이 약해진 도요토미 세력을 공격해서 자기가 일본을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이 진행되는 걸 보면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임지매란이 종료가 되고 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1603년에 에도막부를 성립한다는 거지. 임지매란의 결과로 일본도 큰 피해를 입었고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명나라는 어떠했느냐 명나라도 전쟁의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혹하게 걷었는데 이 가혹한 세금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해서 농민봉기가 크게 발생을 하고 지방 세력도 한간의 전행에 크게 반발을 해서 명나라도 임지매란의 결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나서 명나라는 농민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때 일어난 농민반란으로 당시 농민반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자성이 1644년에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함락했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숭정제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데 보통 나라가 망할 때 황제는 욕을 먹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욕을 거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숭정제가 즉위했을 때는 이미 명나라는 그 전에 있었던 황제들 때문에 망해가던 시기였다는 거야.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 거지. 게임을 하는데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같은 편들이 이미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똥을 싸서 그 똥 치우다가 자기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숭정제는 망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잘 안 듣고 그 전에 있었던 말력제 같은 황제들이 오히려 명나라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자 그러면 조선, 명, 일본 다 뭔가 곡절이 있었는데 득을 본 나라가 뭐냐. 정작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득을 보게 되지. 여진족이 강성황해집니다. 명나라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이 누르와치의 주도 아래 부족을 통합하게 되는데 여진족은 원래 명나라와 조선이 공동으로 거의 견제를 했었는데 이 견제가 약해지면서 여진족이 대책 없이 강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누르와치는 자기 주변의 적대적인 부족들을 장악해서 강력한 세력이 됐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누르와치를 견제하려고 명나라가 뒤늦게 견제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진족은 자기네 군사제도이자 통치제도인 팔기제를 완성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이 도전하는 여진을 제압하기 위해서 명나라는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후금을 공격하면서 조선에게도 파병을 요구하는데 임진왜란 때 자기네들이 도와줬으니까 이 조명연합군이 후금을 공격했지만 아주 크게 패배합니다. 이 샤루 전투에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조선과 명나라는 후금을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샤루 전투에서 전투 규모가 명나라 군대 9에서 12만 명이고 조선군 18,000명이 갔는데 이 후금금 3만에서 6만 명을 상대로 명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을 하고요. 장수만 314명이 죽었대요. 병사가 4만 5천 명이 전사했다. 다 죽었다면서요. 나머지는 포로가 됐겠지. 조선군도 전사자만 7천에서 9천 명이고 포로만 4천 명이란 말이야.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이 3천 명이 채 안 됐단 말이지. 조선군도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미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조선군이 그 정도 피해는 없었겠지. 그래서 이 샤루 전투에서 승리한 후금은 이후 랴오둥 지방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 옆에 연도를 보게 되면 임진왜란 이후에 후금이 갑자기 여진족이 갑자기 강해져서 자기네들 길이 국가도 세우고 샤루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요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를 뚝 끊어버리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후에 더 강성해져서 명나라 지역을 장악해서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 기초를 이때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조선은 당시 중립 외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후금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선을 지배하던 광해군은 이들과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 대결을 피하고 후금과 친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군대를 보낼 때도 샤루 전투 전에 군대를 보내라고 할 때도 최대한 안 보내려고 했을 때 우리 군대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국경 지역에 대기시키는 것이 상황에 적극한 적합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런 중립 외교에 대해서 최근에는 비판하는 의견이 사실 나오긴 합니다. 중립 외교가 특별히 탁월한 그러한 외교 감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다. 그 근거가 뭐냐. 광해군은 백성들이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군거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립 외교를 한 거라면 더 이상 전쟁이 피폐해진 조선에서 다시 한 번 전쟁에 휘말려서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군거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느냐. 군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지었는데 자기가 살지도 않은 군거를 그런 것들이 합당한 거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마냥 굉장히 좋은 임금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새롭게 주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각자 알아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조선명 1번 여진 오늘 설명한 내용들 임지매란이 끝난 다음에 이러저러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 정리된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